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의 페북에는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글이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하게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 가운데 하나인 인쇄소용 본드가 투표지의 중간에 떨어져서 두 장의 투표지가 꼭 같이 붙은 그런 사진입니다.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김미영 원장의 지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화 님이 중앙에 떨어진 그런 인쇄용 본드 때문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본드부터는 사전투표지와 함께 언급한 내용을 김미영 원장의 페북에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병화 님은 노르웨이에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태원 일동에서 사전투표한 투표지입니다. 왜 다른 투표지와 본드로 붙어서 대법관 주재 재검표에서 나타났는가요? 그러니까 그 본드부터는 사전투표지의 한 장은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 사전투표고 그 출생지가 이태원 일동으로 아마 밝혀진 모양입니다. 전 노르웨이 대사 이병화 님은 어떻게 본드부터는 투표지가 이태원 일동에서 행한 관외 사전투표인 것을 단박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태원 일동 출신이라면 장소 이외에도 몇 시, 몇 분, 천분의 일 초까지 그리고 누가 찍은 관외 사전투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QR코드가 등장합니다. 김영 원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일렬번호 다섯자리 숫자는 43751입니다. 이것도 거의 맨 뒷번호입니다. 일렬번호는 43751, 참고로 인천 연수구월 사전투표지의 마지막 일렬번호는 45,000대입니다. 거의 마지막 일만 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영 원장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상한 점은 모두 다 이상한 투표지, 사전투표지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찍은 사람부터 2번, 2번, 2번째, 3번째, 4번째에서 4만 5천대까지 갈 때 대개 이상한 투표지, 부정직한 투표지는 대개 3만 5천대부터 이렇게 뒤에 만명대가 되게 조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정보 첫 번째는 기표된 투표지의 이미지, 그리고 QR코드의 일렬번호, 그리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찍었는지가 결합되면 그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에서 몇 시, 몇 분, 천분의 1초까지, 그리고 어느 분이 찍었는지가 그대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 분이 바로 이 같은 비밀투표가 위반된 사실을 닉네임 돌다리님입니다. 당신들 사전선거 투표하러 가면 주민등록증 봉인하교와 정부의 등재 후 등재번호를 프린터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투표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를 보시게 되면 네모난 QR코드라는 것이 형성된 프린터 된 것입니다. QR코드에는 투표의 장소, 시간, 일렬번호가 안 보이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걸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체국을 통해서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개표할 때 분류도 자동으로 하지만 이미지를,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서 디지털된 정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검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투표소에 등재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재번호에 바로 투표한 당신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등재번호와 QR코드를 딱 연결하게 되면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돌다리님이 QR코드와 기표 도장 이미지와 몇 시, 몇 푼에 누가 찍었는지를 다 조합하게 되면 바로 국민 개개인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후보를 찍는지가 검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또 보궐선거까지 계속 축적된다고 보시면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시계열 자료로서 막강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청나게 귀한 정보, 저 양반은 국민의 힘을 찍고 저 양반은 습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른바 빅데이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김미영 원장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이번 부정선거 계획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빅데이터를 갖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행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부정선거 국가범죄입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고한석, 고한석, 최정목, 최정목의 빅데이터 관련 사전작업이 더 핵심임을 파악해야 선관위가 선거뿐 아니라 여론도 갖고 노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한석 씨와 최정목 씨라는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다시 김미영 원장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선거 조작보다도 여론 조작이 더 심각합니다.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여론조사 회사 모두 주사파들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한석, 하 모 씨, 당신 둘은 주범 중에 주범으로 지목한다. 그것이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특히 하 모 씨는 당신이 파괴하는 정통 대한보수정당이 이제 껍데기만 남았지만 결코 당신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김미영 원장은 결론 부분에 저희는 작년에 전무 파괴를 이미 끝낸 바가 있습니다. 부정 선거와 부정 여론조사, 금품 살표, 이 공산주의 세력의 총체적 선거 부정을 이 같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소이 과감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정국을 찌르는 그런 거를 나눴습니다. 고한석 씨는 죽음을 택한 박원순 씨의 마지막 비서실장 역을 했고 또 박원순 씨의 집을 방문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 많은 분들에게 고한석과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한석과 함께 빅데이터 관련 사전 작업을 담당했다고 하는 최정무근 과연 어떤 인물인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와 관련된 수차례 걸친 선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목표 득표수라든지 사전 득표율, 사전 득표 진행에 따른 추가적인 위조 득표지 투입 매수 등을 계산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무귀란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직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 창의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YES24의 작가 파일에 소개된 프로필을 보게 되면 빅데이터와 예론조사 분야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인물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최정무 작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 특허를 획득해서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기업, 정당의 마이크로 지리정보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다. 경희대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의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고 지금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정당소송,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역량을 키운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의로 활동한 바가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에 여론 및 데이터 관련 글을 기구하고 있다. 14개 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회사가 모인 비영리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 창의 간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보니까 경향신문의 7월에 기구한 칼럼 하단에 보니까 공공의 창의 간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한참 부정선거 의혹이 번져나갈 때 이미 5월경부터 2020년 5월경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정철이라는 이름과 고한석이라는 이름과 최정목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양정철, 고한석, 최정목의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QR코드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그 다음에 기표하고 투표한 자의 장소, 시, 1,000분의 1초 단위의 정보들이 조합되면서 비밀선거가 깨졌고 그런 방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빅데이터가 선거에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선거 부정문제와 별개로 비밀선거 위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